밤새 목공을 하더라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요. 공방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하다. 나무가 주는 고마움. 나무 결 그대로 그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. 천연 오일을 도포했을 때 주는 그 느낌. 그 느낌이 좋아서 계속 나무를 만지고 있습니다. 따뜻한 느낌은 나무가 주는 것 같습니다. 저에게 있어 목공이란 힐링이면서 새로운 삶이다. 목공이 제일 뜻이 있고 즐겁고 목공은 저의 인생에서 제 이해에 삽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